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한약국을 운영하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음향이 조화를 이룬다, 음향이 화합한다 라는 표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양사상, 동양철학의 기본인 이 음향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설명하고 표현하기는 참 어렵죠. 오늘은 그 음향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양과 서양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는 게 더 좋습니다. 서양은 수렵사회였고 상업이 위주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지창조 이후에 인간이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표현일 겁니다. 반면에 동양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상은 불교의 무라일체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과학과 철학을 보는 관점에서도 서양은 진리와 원칙을 두고 기준을 통해서 평가하는 합리주의를 선호했고요. 동양에서는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되고, 기준보다는 상대성을 더 중요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향을 이해하시려면 생각하는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동양철학의 기본인 음향은 자연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요. 또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 가치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사상이나 철학 혹은 한의학, 주역 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다가가기 편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음과 양에 대한 구분을 태양의 방향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언덕의 그림인데요. 언덕에 태양이 비치고 있으면 그곳은 양, 그늘진 곳은 음이 됩니다. 또 사람이 들에서 일을 할 때 나의 등은 태양과 바로 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등은 양이 되고 그늘진 복부는 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에 대한 방향으로 음향을 나누다가 나중에는 동서남북 상하좌우와 같은 방위, 승강출입과 같은 운동 상태, 혹은 강하고 부드러움에 상반되는 성질들도 모두 음향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동안 음과 양에 상반된 상호작용이 우주를 만들었고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런 레이아웃이 어떤 기준이 확 있잖아요. 어떤 이벤트, 역사적 그런 게 있는데 동양에서는 탁한 기운과 깨끗한 기운이 만나서 그것들이 음양으로 나눠지는데 걔네가 우주를 만들고 또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가 되었다. 약간 다른 프레임으로 우주의 시작도 이루어지는 거죠. 주역에서는 태극이 있으니 이로부터 음양이 나오고 여기서 사상이 나오고 팔괴가 나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주역에서 얘기하는 태극이라는 건 끝이 없는 아주 큰 무언가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리미트가 없는 무극을 의미하기도 하고 쉽게 표현하면 어떤 우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주역대로라면 우주에 음양이 있고 그 음양에서 뭔가 물질이 나왔다. 그래서 물질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양철학의 기본 이론이 음양설이고 역시나 한의학도 음양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옛 의사들은 주역과 한의학은 같은 이론을 갖고 있고 주역을 모르면 의학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또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던 것처럼 소우주인 인간도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음양의 균형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고 또 질병이 나아진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동양에서는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걸 더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은 양, 땅은 음, 따뜻한 건 양, 차가운 건 음 이렇게 우주 만물은 항상 짝을 이룬다고 봤습니다. 이게 바로 음양의 상대성입니다. 하나 속에 음과 양의 성질이 공존합니다. 낮이 없으면 밤이 없고 밤이 없으면 낮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없으면 왼쪽이 없고 왼쪽이 없으면 오른쪽이 없습니다. 이렇게 음과 양은 생겨나는 순간부터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걸 음양의 이론성이라고 합니다. 또 음과 양은 끊임없이 사라지고 성장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고 움직인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음양을 기초로 하는 한의학에서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완전함이 아니고 음양의 균형입니다. 태극기의 태극 무늬는 회전하는 모습이죠. 이건 살아서 움직인다는 역동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 추구하는 몸과 마음의 이상적인 상태는 이 음양의 균형 상태입니다. 음양은 한의학, 동양 철학, 주혁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서양 철학과 서양 사상에 익숙한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음양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의 균형 잘 잡으시고 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